사이즈가 어마어마시해가지고 볼만 하겠네 그러게요 댄짱보다 크겠죠 아무래도 재현한다면 가이야드래곤 딱 이렇게 해갖고 땅에서 쫙 올라오는거 가이야드래곤을 대시하기 전에 타고 전진해야죠 쫙 날아가는거고 땅 가르면서만 달리는거니까 그걸 해야지 짱만 걸로 하면 사이즈가 커가지고 그 이상하게 나와요 그니까 제일 중요한건 집에 둘 데가 없다라는거 그게 참 누누이 얘기하지만 내 방은 오솔길이 있다니까 오솔길 방문 열고 책상까지 가는 오솔길이 있어요